자정이 되면 16살 미만 청소년은 게임을 못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의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만 운용됩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게임시간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을 개인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개임이해도와 개임이용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개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개인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를 통해 과이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 지원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